여기 키워놨는데 저희 저기 앉으면 안 좋은데? 전화, 이리 와. 저기 밑에, 저기 나무가 와. 어떡해. 여기 그늘이 없어서 저기 가있나 보다. 고양이도 있었어. 아, 나가네. 지금 누나가, 어? 밥도 떠먹여주고, 물도 떠먹여줬는데? 목마르지? 아직 뒷다리는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. 오늘 돈이랑 차에서 꼴딱 세야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어머, 지금 뭘 그렇게 뜯는 거야? 너 왜 이렇게 장난감으로 악착, 악착 뜯어. 보니까 기운은 다 차린 것 같은데 일부러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어머. 저기요. 존아. 뜯어. 뭐해요? 너 지금 입에 달랑거리는 거? 너 정말 그럴 거야? 됐어? 일어났어? 내릴까? 어, 내리자. 어, 내리자. 어, 내리자. 우리 존이 일어났어? 이리 와. 이제 괜찮아. 괜찮아. 이리 와. 좀 더 있을까? 어, 지금 아닌 것 같아? 좀 더 있을까? 그래, 그래. 조금 더 있자. 조금 더 있자. 누나 있어줄게. 그래도 얼마나 착한지. 자꾸 다리를 안 쓰길래. 제가 다리를 몇 번 만졌는데도 그냥 으르렁 으르렁 안하고 장난감 주니까 장난감 이렇게 잘 가지고 놀고 솜 다 나왔어 나 몰라 너 자꾸 그럼 내일 똥 싸면 솜 나온다? 다 먹었어? 어우 깨끗이 먹었네 배고팠어? 누나 너 지금 약간 상전이야 완전 누나가 차에 다 가지고 오고 일어날 수 있어? 누나가 널 안아줄 수가 없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가자 올라올 수 있어? 기다려봐 기다려봐 거기 서있으면 누나가 뭘 해줄 수가 없어 누나 가져 누나가 한발만 무너 한번 해주고 안 돼 안 돼 앙댕 안 돼 누나가 너 아프라고 이러는 게 아니라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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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여기다 좀 있자. 알겠지? 니꺼 되게 높은 밥그릇을 사주고 싶은데 대형견 이만큼 큰게 잘 없어주나 옆에 있을게 잘자 좋아? 시야하러 나가는건데 좋아? 기다려 조은 뭐해 기다려 우리 기다려 잘했잖아 기다려 이리와 이리와 다시 앉아 기다려 옳지 가자 네 뛰지마 오늘은 좀 기분이 괜찮아? 아침에 쉬하다 하고 왔지 그치? 너가 막 돌아다니면 안돼서 누나 지금 풀어줄 수가 없어 누나 소독 한번 하자 상처 한번 봐도 돼? 상처 한번 봐도 되겠습니까? 개님? 안 아팠지 아침에 해봤는데 그치? 상처 한번만 볼게요 다리 한번만 들게요 알겠죠? 조금 협조해주면 고맙겠어요 네 아휴 중요한게 남았어 약을 먹어야 한단 말이지? 너가 지금 입을 그렇게 꾹 다물고 있으면 먹으면 간식 줄게 어때? 이렇게 어? 누나 손들어가 손들어가 옳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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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이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우리 서로 한 번 더 먹어야 한단 말이지 아 잘했어 아 잘했어 아 잘했어 간식 뭐 줘 간식 뭐 줄까 소고기 줄까? 껌 줄까? 어휴 아휴 일어났어 간식 먹어야겠구나 유준이 우울해서 어떡해 치석도 엄청 깨끗하게 다 제거가 됐지요 운영무상이야 어머 기다려 가자 같이 가 뛰지마 존아 존아 상처 한 번만 볼게요 존아 잘 암으로 가고 있습니다 피도 안나고요 먹어 놀아 놀아 먹어래 놀아 놀아 저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